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직검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음으로써 명실공의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명합해한 셈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같은 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에 명시했으나 지난해 개정현법에서는 김정은을 김일성과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명시했습니다.